하와이! 휴! 휴주입니다!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응애! 모드로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거의 뭐 시작하자마자 엔더 드래곤 잡는 거의 뭐 원퍼맨으로다가 한방콘 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이 응애 모드에서만 실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우선은 근데 솔직히 뭐 이 철갑바만으로도 충분하긴 하는데 마크는 일단은 다이아가 멋있죠. 네, 다이아 세트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덜라이트 세트도 나오긴 했는데 뭔가 그 네덜라이트는 좀 칙칙하단 말이야? 확실히 멋있는 건 다이아가 진짜 멋있어. 다이아 세트나 좀 만들어 볼게요. 이거 원래 제가 이 다이아 원석 다 발견을 해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딱 파기만 하고 다이아를 계속 뿌립니다. 보세요. 벌써 지금 제가 다이아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열두 개나 쌓였잖아요? 거의 뭐 바위만 캐도 마구마구 쏟아지는 티저귀 오 나왔다 나왔다! 공짜 다이아 게이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빼박으로다가 다이아 확정 구간 발견 자자자자자자- 다이아는 준비가 됐어요. 이제 다이아 풀 세트로 진행해보자. 다이아 모두 투구! 톡톡톡 sta은! 사실상 거의 뭐 한 30분만에 다이아 풀 세트를 맞출 수도 있어요.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이 블레이즈 막대기 얻었잖아요 요걸로다가 포션도 조금 만들어볼까요 자 양조기 만들고 포션도 하나 만들어서 가보자구요 오오오오오 신속한 물약 나와라 신속의 물약 만들었는데 이 응애 모드에서 물약은 또 느낌이 다르죠 한번 먹어볼까요 신속 물약 음 보시면은 속도 증가 26분 사실상 한번 빨면은 이 버프가 무한으로 지속이 돼요 봐봐요 어 27분으로 다시 초기화됐죠 그니까 완전 풀 도핑하면은 이 응애 모드에서는 개사기 그 자체가 되는거죠 이제 진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봅시다 아 근데 말이죠 제가 엔더 맨을 안 잡아가지고 엔더 맨이 없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응애 모드라고 그래도 엔더 드래곤 지금 바로잡는건 무리겠죠 엔더의 눈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어떡해 야생의 신에게 엔더의 눈 달라고 하면 되죠 뭐 간단해요 야생의 신님이시요 엔더 진주 좀 주세요 엔더 진주 좀 주세요 엔더 진주 좀 주세요 어 어 진짜 주네 아니 이거 뭐 쪼잔하게 엔더 진주 한개 네개가 뭡니까 좀 더 주세요 더 줘 더 더 더 더 더 더 하하하하 슝슝슝슝슝슝 슝슝슝슝슝 슝슝슝슝슝 엔더의 눈 바로 만들었어요 갑시다 어디로 가나요 어 이쪽으로 사실상 지금 신속의 물약도 모았기 때문에 말도 필요없어 쭉쭉 가보자 아 이거 엔더 눈 뿌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또 예전에 예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갔던 생각이 좀 나네요 아 맞다 여기 수영하면은 보트도 공짜로 주죠 아싸리 보트 타고 이동할까 아 이거 좋네 이거 진작에 이러고 다닐걸 나와요 제가 딱 스폰 된 위치가 또 때마침 어 약간 늪지라서 물이 상당히 많네요 이러면은 이동하기는 또 쉽지 아 이렇게 굉장히 장애물들이 많아 이거 어우 야 이거 간만에 여행 떠난 느낌이구만 말씀드렸죠? 전혀 무섭지가 않다고 준비 컷 컴이 컷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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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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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긴 해 어떻게 보면은 오오? 이 희지형이 나와버리네 갑자기 여기를 또 지나가나? 야 여러분 오랜만에 약간 모험 떠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야 재밌다 하지만 이 슈노스 앞에서는 모든 몬스터들 무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애 모드의 힘 음 하하 제가 이 응애 모드에서 낭만을 또 느끼게 될 줄 몰랐네요 오?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었는데요? 왠지 여기 근처인가 봅니다 이제 슬슬 여기다 내려왔다 하하 자 엔더 포탈 빛이 발견했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오~~ plenty 오랜만에 버리는 환경이군요 앤더의 눈 구독 휴지 야생 시절 무려 사십 몇 화 동안 진행했었던 건데 응애 모드에선 단 2화 만에 끝납니다 자 우리 엔더 귀요미 엔더 드래곤 만나러 가보자구요 엔더 드래곤 단 한방 진심 펀치로다가 한방 빡 해가지고 보내버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들어갑시다 내가 이 광경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네요 자 엔더 드래곤 구간으로 왔구요 타고 올라가볼까 엔더 멘서 여기가 들려오는 거 보니까 그렇지 여기 있죠 하이 귀요미들 왔어요 주가 잠깐만 넌 버틴다고? 아니 그렇지 야 근데 엔더 맨은 한방 컷이다 아니 엔더 맨은 쳐다봐도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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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 커밍 히스 커밍 히스 커밍 히스 커밍 히스 커밍 기본적으로 이건 솔직히 아이템이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러면은 무적이야 무적 드래곤 드래곤씨 자 드디어 엔더드래곤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쌰 이건 좀 아프네 다른것 다 필요없어요 원래는 이런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떼러 봐 요거 귀찮게 하네 엔더 진주 깨 ! 부서!!! 자 이렇게 말이죠 어마무시한 엔더드래곤의 모습까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저번 야생 때 말이죠 굉장히 힘들게 깼잖아요 이 엔더 드래곤 아 이 귀찮은 엔더 드래곤 녀석 아작낼 때가 왔는데 보면은 I will destroy you 널 없애버릴거야 응 너야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엔더 드래곤 단 한 번 컷 성공 마크 세계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이 아니 왜 이렇게 엔더맨들이 불쌍하냐 이거 야 잘가요 난 갑니다 빠이빠이 이렇게 해서 응애 모드 엔딩 성공 위도나 한 마리 조언해볼까요 위도 스크랩톤 얻었으니까 말이죠 우와 나왔다 나왔다 이 자식 이거 이 자식 이 자식 봐 이 자식 봐 이 자식 이 자식 오오 파란다잉 어허 오 오 오 오 어떡합니까 오 오 오 이번엔 리더가 이 마크 세상을 덮었습니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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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엔더 곁으로 가라 으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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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